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황세란 유인견 땅으로 오르는 33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식물을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뿌리가 튼튼하고 땅에 잘 밀착되어 있으면 시원한 병충에 꼼짝도 안 하죠. 식물은 잘 자라고 열매도 많이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우에 거, 잎이라든지 가지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눈에 다 보이죠. 그런데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화면을 한번 보죠. 보통 이런 식물들이 있어요. 이 뿌리 밑에 뭐가 억수로 많다고 하는데 제가 땅을 안 파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만 가지고는 실제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특히 인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십시오. 밑에 깨끗하죠. 그래서 제 마음 같았으면 땅을 다 파서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이 나무가 엄청 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손으로 팔아야 팔 수가 없는 그런 정도죠. 그런데 이제 뿌리는 이 정도인데 가지 같은 경우에 우리의 가지하고 잎 같은 경우에 그걸 요즘은 저작권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지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굵게 나가는 가지들도 있고 또 그 굵게 나간 가지에 다시 또 잔가지들이 있고 또 잔가지 옆에 또 잔잔한 가지가 있죠. 이 위에 거 화면만 이것만 우리가 이것만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딱 볼 때 대개는 여기에 가지 모양하고 뿌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이 이렇게 화려하고 복잡하고 여러 글로 이렇게 뻗어 나가듯이 뿌리도 굉장히 화려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뻗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대부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자료를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근데 이제 뿌리에 대해서 이제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뭐 사진도 있고 막 이러는데 요즘은 이제 저작권 그게 문제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직접 그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자료를 보니까 뿌리가 이렇게 생겼더라는 거죠. 자 여기에 한번 보면 일단은 이제 그 굵은 뿌리들이 있죠. 이제 굵게 이렇게 나가는 뿌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굵게 나간 뿌리 옆에 또 잔잔한 잔 뿌리들이 이제 또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 뿌리들은 이제 오른쪽으로도 나가고 왼쪽으로도 나가고 뭐 이쪽으로 나가고 하기가 사방으로 이제 퍼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퍼질 때 굵은 것도 물론 이제 퍼지는데 굵은 게 퍼지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잔 뿌리가 여기에 있는 잔 뿌리가 먼저 앞으로 나가면서 점점점점 뿌리가 굵어지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퍼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식물 뿌리에 붙어 가지고 특히 이 잔 뿌리에 붙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물들하고 공존 공생하는 미생물들이 있다. 그걸 우리는 균건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미생물들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다고 그럽니다. 보통 이제 지금 이제 생명공학자들이 이제 여러 책에 보니까 지구상에 지구의 땅속 흙 안에 있는 미생물들의 종류가 한 백만 가지 정도 된대요. 백만 가지 물론 그 이상이겠죠. 대충 이제 과학자들이 예상하는 게 이제 백만 종류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그 생명공학자들이 밝혀낸 거 이 미생물들은 이런 이런 일을 해 이 미생물들은 이런 이런 특징이 있어 이 미생물들은 사람한테 해치고 뭐 병충해를 일으켜 이렇게 밝혀낸 미생물이 한 만 8천 종류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채 2만 종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00만 종류 중에서 2만 종류니까 겨우 2%예요. 2% 그래서 흙 속에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제 억수로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우리 인간이 밝혀낸 거는 겨우 2%다. 나머지는 이제 모르는 미생물들이 뭐 우리가 아예 모르는 게 98% 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든 그 98% 미생물들 아니면 흙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 식물하고 서로 공존 관계를 한다. 그거는 과학자들이 전부 다 알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미생물하고 어떤 이제 그 식물하고 공존을 하는지 또 그 미생물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앞으로의 숙제죠. 왜 2%는 밝혀냈지만 98%는 계속 이제 밝혀야 되는 그런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이제 식물이 살라고 그러면 뿌리를 계속 옆으로 뻗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뻗으려고 그러면 흙 속에서 이제 이 식물들이 이제 지가 원하든 원치 않든 베려벨 일이 막 생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러니까 그 한 예로 흙에는 보통 이제 뭐 어지간한 흙이라 그래도 10에 11성 정도 10에다가 똥굽에 11개 친 겁니다. 그러면 흙 1g에 10에 11성 정도의 미생물들이 흙에 이렇게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걔들은 뭐 먹고 사는데 하면 우리가 이제 낙엽 같은 게 떨어지잖아요. 낙엽이 떨어지면 그 낙엽이 이제 썩습니다. 썩어가지고 쌓으면 그게 이제 흙으로 내려가죠. 이제 그걸 먹고 산답니다. 이 미생물들이. 그리고 이 뿌리에 또 이제 붙어가지고 또 먹고 사는 미생물들. 그럼 걔들은 그럼 여기 흙에 붙어가지고 먹고 사는 애들은 이제 낙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 뿌리 안에 있는 이 미생물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아. 걔들도 뭘 먹어야지 힘을 내 가지고 이 뿌리하고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뿌리를 넓히고 또 이 나무를 지키고 뿌리를 지키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뭘 먹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들은 뭐 먹고 살아 이러는데 이 뿌리에 서식하는 미생물들은 이 나무가 먹을 걸 준답니다. 이 나무가. 나무가 물고 주는데 그게 뭔가 아니. 당이에요. 당. 그럼 나무가 당이 어디 있어. 우에서 광합성을 해서 당을 나무가 이제 에너지 덩어리로 만들어내요. 만들어가지고 그걸 쭉 이제 뿌리로 보내가지고 뿌리에 붙어 사는 미생물들을 이 나무가 먹이 살리고 있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만드는 그 당 에너지를 미생물한테 여기에 있는 미생물들한테 주가지고 먹이 살리고 있대요. 그리고 보통 식물들이 이제 자기가 만드는 당의 43% 정도를 이제 미생물한테 준대요. 그런데 어떤 식물들은 이제 자기가 만드는 당의 거의 80% 이상을 준답니다. 거의 다 미생물한테 준대요. 그만큼 이 뿌리에 있는 미생물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식물이 생존하는데. 그리고 그 미생물들 뿌리에 서식해서 사는 그 미생물들을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군인을 이제 한국군 아니면 국군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뿌리에 서식해서 먹고 사는 이 미생물들을 우리는 균공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종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 정도만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뿌리에 이렇게 서식해서 먹고 사는 미생물하고 이 땅 옆에 여기 흙에 아니면 뭐 이런 데 이런 데에 있는 미생물들하고 다르냐 다르냐 그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미생물은 한 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술 만들 때 보통 효모를 쓰잖아요. 그러면 효모 한 종만 가지고 이제 만드는 줄 아는데 물론 이제 술 만드는 데는 효모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우리 자연계에는 또 여러분 주변에는 또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수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저기 사과를 하나 먹는다. 그러면 이제 사과에서 이제 사과 껍질에도 물론 미생물이 있지만 이제 사과 껍질을 딱 까면 그 안에 이제 껍질하고 그 속살하고 이제 그 부분에 또 서식해서 먹고 사는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에 사는 미생물 다릅니다. 그럼 밀감을 여러분에게 먹는다고 그러면 밀감에 사는 미생물들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한라봉이니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는 미생물 다릅니다. 특히 그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 수입하잖아요. 그러면 바나나를 갖다가 계속 놔두게 되면 이제 그게 노랗게, 색깔이 좀 바뀌면서 노랗게 아니고 이제 조금 까맣게 까맣지는 않죠. 고동색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이제 그거죠. 뭐 그렇게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게 바나나에 있는 미생물이에요. 바나나에 있는 미생물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그렇게 약간 이제 상한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미생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뿌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식물에 사는 이 미생물하고 이 흙에 있는 미생물들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 식물에 붙어 사는 미생물들은 어떻습니까? 어쩌든 식물하고 친해지려고 그러죠. 왜? 지 먹을 걸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미생물들은 이 식물에 뿌리에 붙어 살고 있는 미생물들은 이 식물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지 집이에요. 그리고 또 식물이 계속 어디 가지 말라고 먹을 걸 계속 줘요. 그런데 바깥에 이 흙에 있는 이런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얘들은 흙에 있는 이 미생물들은 이 식물에 있는 미생물들하고는 조금 서로 이제 약간 경쟁 관계입니다. 흙에 있는 미생물들도 식물에 들어가고 싶어요. 여기 들어가 가지고 나도 먹고 싶어. 나도 당 먹고 싶어 이러는데 미생물들은 저희들끼리 세력 싸움을 하거든요. 여기에 먼저 이제 자리를 차지한 미생물들이 흙에 있는 미생물들이 못 들어오고 세력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흙에 있는 미생물들 중에서 지하고 좀 서로 마음이 통한다든지 사이가 좋으면 그건 받아주는데 지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보통 병원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병원균 식물 뿌리를 해친다든지 아니면 이 식물을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미생물들을 괴롭힐 수 있는 이 애들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미생물들 이런 애들은 잘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뿌리에서 먹고 사는 이 미생물들이 그런 이제 지하고 안 맞는 애들 아니면 이 식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미생물들은 저흥을 합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는데 보통 사람처럼 주먹 쥐고 싸우고 총 들고 싸우고 칼 들고 싸우고 이게 아니고 세력 싸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많이 만들어내면 이제 적들은 어떻게 되죠. 이제 우리를 해치려는 이 적들은 이제 우리 팬이 많아지면 이 적들은 기운을 못 차리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별 별일 없어집니다. 그럼 이 애들이 세력을 높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많아야 되죠. 먹을 게 많아야 되는데 이제 이 식물한테 식물 뿌리에 붙어 사는 이 애들은 이제 당을 이제 먹을 걸 계속 공급을 받는데 이 식물 바깥에 바깥에 있는 애들은 먹을 걸 제대로 공급을 못 받습니다. 물론 이 애들이 이제 공급을 많이 받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대로 공급을 못 받고 식물 뿌리에 있는 이 애들은 공급을 많이 받아요. 이제 식량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 애들은 세력이 점점 커지고 바깥에 있는 병충해는 이제 점점 안 좋아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관계들 앞으로 이 바깥에 있는 애들이 쎄졌을 때 아니면 우리가 약해졌을 때 이제 그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그런 몇 가지 유형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외뿌리가 중요하고 외뿌리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제 식물이 자라는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글로말린이라는 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이제 그것도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자본하게 하나하나 앞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조금 조금 이제 약간 쉬운 것 같은데 좀 더 더 쉽게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기초 지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 농법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기초예요. 이제 왜 미생물들이 식물 자라는데 뿌리가 자라는데 중요한지 이제 그 기초 바탕이 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이 미생물 농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때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이해해야지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초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계속 이제 흩뚫게 되는 거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농약 뿌리고 화학비로 뿌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